파이프라인도 치세요? 네, 파이프라인도 치는데 한번 해볼까요? 한번 직접 제가 갑자기 청해 듣고 싶은데 파이프라인 듣겠습니다 네,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부 다 연습 됐나 보죠? 다 되셨나 봐? 벌써 다 준비하신 거 보니까 자, 가겠습니다 꽝, 트리, 꽝 자, 갑니다 자, 갑니다 자, 갑니다 자, 갑니다 자, 갑니다 자, 갑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, 갑니다